나한테 섭섭하지. 캐스팅은 감독님 고유 권한이십니다.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마워. 들어가시죠. 자, 하겠습니다. 레디. 하나, 둘, 액션. 큐! 잠시만요. 컷, 컷. 장갑은 뭡니까? 아, 냄비가 뜨거워서. 그럼 행주로 싸서 잡던 거 하셨어야죠. 아, 아, 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컷. 아, 죄송합니다. 다들 괜찮아요?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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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안 가도 되겠어? 괜찮습니다. 선배라고 설도연 씨 감싼 거야? 그것보단 지는 항상 민혁한테 충성하는 캐릭터잖아요. 하, 캐릭터가 아주 몸에 뱉구나. 아, 때려달라는 것만 아니면 아주 괜찮은 애인데. 아쉽다. 응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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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